자, 집사람에는 눈을 감고도... 누군지 맞춰야 합니다. 기본이죠. 그러면 한 손만 쓸게. 왼 손만 쓸게. 발로 맞추게. 얘, 얘 탱니야! 둘이 물로 엄청나게 흥이 타고 있어. 탱니 어딨어? 탱니? 고미, 탱니 여기서 물어봐줘. 고미, 탱니 여기서 물어봐줘. 고미, 탱니 여기서 물어봐줘. 탱이 어딨어? 탱이 어딨어? 여기서 여우 소리. 어, 여우! 여우! 여기 여우다! 여우 잡았다! 여우 잡았다! 여우 잡았다! 여우 잡았다! 여우 진짜 빠르네.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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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잡고 싶어!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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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도 있어? 다 있지. 고미랑 탱니들 여기 있어? 응.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여우 진짜 바스랑스빨 났는데? 바스랑스빨 났는데? 바스랑스빨 났는데? 아, 잡았다! 고미다! 여우가? 여우다! 여우다! 여우 잡았다! 여우 잡았다! 여우 잡았다! 자, 이제 고미랑 탱이 잡아보세요. 아... 너무 힘들어. 고미랑 탱이인데 소리도 안 나서 어딘지도 몰라. 고미랑 탱이 잡아보세요. 고미다? 응. 고미가 어디 갔는데? 아, 고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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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꼬리가 짧은 걸로 봐서는 고미가 확실합니다! 고미 잘한다! 고미 가까이 썼래? 탱이 잡았다! 탱이 잡았다! 우와! 고미다! 어르신은 고양이는 노는살포! 고미다! 의 친구고기 고미다! 바다! 고미다! 고미다! 플미다! 다 잔 altijd 가볼까요? 고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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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kenes! 고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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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탱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봐